퀸 퀸 빠르신의 패스츄리신가? 너 뿔님이 나 잡으려고 그러다! 좋아 아 수능님 악어 탐정님 예예 안녕하십니까? 아 지금 무슨 색깔을 물어보셨었죠? 저 분홍색이요 분홍색깔 진짜요? 누군가에 의해 암살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네 누구한테요? 누군가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보 하나를 주시면 또 하나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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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님색을 알아냈죠 제가 악어의 색깔을 알아냈다 네 무슨 색깔인가요? 아버님 보라색이시죠?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? 만득님이 추리를 잘하시더라구요 만득이 추리요 역시나 만득이구나 머쌤야 어 전화온다 전화 일단 맞죠? 내 유리나 분명이야 빨리 여보세요 랄리좀 랄리좀 여보세요 찾았다 어? 페이크 여보세요 네 네 저희 오프닝 장소에 아 개짱나 아 왜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만 하셔 아 까지 나왔는데 람사합니다 제가 먹을게요 라거님 뿅 그래 수고 머쌤야 머쌤야 아 야 머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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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쌤니 아이고 아이고 알려고 왔죠 네 순위 안녕하십니까 뒤에있습니다 뒤에있습니다 따라오십쇼 여기로 오세요 여기여기 아가님 여기 들어가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악사무소 악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사무소의 엠마왓슨 마사라입니다 안녕 엠마왓슨 하하 링가비움 메비우사 오우 링가비움 메비우사 자 좋습니다 저희의 신용들은 무한하죠 자 일단은 지금 지금 알고싶은색깔이 뭐죠 저 분홍색이였는데 분홍색인 뭐지 달짜님이 죽으셨으니까 알고싶은색 누가 달짜님을 죽였죠 누가 달짜님을 죽였냐 핑맨이 어 핑맨님 아까전에 죽지 않으셨나요 핑맨이 그거 자연사였습니다 아하 하하 네 네 핑맨이 죽은줄 알고 네 자연사였는데 달짜한테 죽고 또 누군가한테 죽었습니다 혹시 혹시 그분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한가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에 맹세 방송에 맹세합니다 맹세 한번 해주세요 난 거짓말을 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나도 거짓말을 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지금부터 색깔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추리게임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아닌 색깔 3가지 말하기 오케이 오케이 저는 방송에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도망가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도망가지 않고 네 거짓말 안할게요 어 일단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네 세가지 한번에 말하는 거예요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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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희는 이거를 다 거쳤어요 지금 네 선생님 말했어요 아 진짜요? 네 어 그러면 먼저 먼저 저는 검은색이 아닙니다 다 한번 세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검정색? 어 남색? 남색? 남색이 어딨어요? 아 네 파랑색? 보라색이 아니죠 네 아 파 보가 아니다? 네 검정색 파 보가 아닙니다 네 아야 아야 어 보여 보세요 나 갈게 저 릴문이 있습니다 네 빨간색이 노란색을 그냥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? 빨간색이 중앙색을 안잡았는데 노란색을 잡았다 그냥 네 그러면 빨간색이 탈락하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 네 뭐세요 아버님 추리가 맞았는데 왜 그러세요 어? 아니구나 안 맞았구나 뭐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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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셨어요 아버님 잠깐만 야 지금부터 먼블 쓰라고 해 지금부터 삐삐 사용합니다 자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삐삐가 있습니다 지금 뭐세요 수고하셨어요 아버님 우발적인 사고였어 뭐세요 아버님 아버님 너가 우승좀 해줘 도대체 야 지금 지금 삐삐 잠깐만요 삐삐 삐삐 있지않아요 여기 삐삐 되나요? 삐삐 있긴 있어요 네 삐삐 사용해달라고 해주세요 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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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삐삐 못사는 열심히 삐삐를 켰지만 죽습니다 아아악! 야 총알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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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못사는 열심히 삐삐를 켰지만 결국 나의 술으로 죽습니다 너블이 무슨 색이었어? 저는 제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? 파란색이면 누구 잡는 색이지? 파란색이면 보라색 잡았어? 보라색을 제가 잡았습니다 오우 좋네 보라색은 누구였어? 보라색은 바로 게리입니다 보라색 게리였어? 네 오우씨 이분들은 어디있는거야?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지금 살아있는건 아지만득이 만득이 아지님 너가 죽이란 누구지? 저희 상대는 아지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흐흐흐흐흐흐 어딨는지 몰라도 다 죽여버리겠어 어딨는거야? 이리오라고 어딨는거야? 이리오라고 오우 가자가자 오! 어? 와 둘이 같이있네요 얘네 네? 우리 만났거든요? 가다가? 어? 아지님 네 님 지금 쫓아오시는거에요 네 누가 죽이는건데? 너블아 누가 죽이는거야? 잠만 셋 중에 한명을 죽이는거잖아 뭐하는거야? 어? 어? 왜왜? 안투애할텐데 너블리 노란색이셔 너블리 노란색이셔 잘못 알고있어 만득아 너블리 노란색이셔 너블리 노란색이 담았고 마지막 만들기만 치키면 되는구만 야 잠깐만 오 맞네 만득아 오늘 우승할수 있는 기회야 이거 잘만 쏘면 만들기 아무것도 안하고 우승할수 있겠네 모든 색추리가 틀렸으므로 머릿속이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아 모든 색추리가 틀렸다고? 네 지금까지 한 모든 색추리가 틀렸으므로 수두님이 니 색추리한거 보고 기가막혀 하더라 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완벽할때만 완벽할때만 만득이 바본가 1대1상황인데 아 그래요? 저 바보예요? 너 바본거 같애 만득이 바본가봐 자 총알 갈아야죠 누가 먼저 만득이 만득이 너블이 너블이 아 너블이 총갈할줄 모르나봐요 총알 못갑니다 총알 갈줄을 몰라요 너블이 아 지금 막쏘죠 와 이거 너블이 아 뭐하는거죠 아 너블이 너블이 노블이 만득이한테 졌어요 다 해놓고 애들 다 줄여놓고 줄이 다 해놓고 마득이 줄이 하나도 못했는데 마득이한테 졌습니다 뭐야 헐 아니 이게 무슨일인가요 자 오늘 승리자 만득이 가만히계세요 만득이 지금 저 색깔 좀 알려주실분 자 색깔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수닉님 주황색 악어 노란색 누구였죠 파란색 너블이 보라색 게리 검은색 머싸 흰색 핑맨 분홍색 달자 노란색 누구에요 초록색 누구야 너 뭔색이냐고 초록색 그러면 만득이 나머지 누구야 아지 아지 노란색 빨간색 수닉 주황색 악어 노란색 아지 초록색 만득이 파란색 너블이 보라색 게리 검은색 머싸 흰색 핑맨 분홍색 달자였습니다 와 어떻게 하면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죠 하나도 안 맞았어 와 완벽하게 맞췄 자 색깔 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아쉽게도 색깔을 오늘 열심히 했지만 저도 제대로 못 맞췄네요 자 운 드럽게 없었던 핑맨님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빅맨님이 무슨 색깔이에요 빅맨 머싸한테 바로 죽었어 아 그냥 머싸 감으로 그냥 죽였어 나 노란색 주황색 빅맨님이 흰색이고 애 아버님 노란색이라고요 주황색 오오 아 그냥 주황색 아 내가 아지님 죽이는 거였어 아 아 아지님은 내가 죽이는 색이었어 아 파란색이 나였어 파란색이 어블립이에요 어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부활의 김태원 아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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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심각한데 아 나 게임 모드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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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악어의 무한 컨텐츠 개요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기 한번씩 뿅